임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및 대구경북시도지사 간의 행정통합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주민 투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임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행정통합의 재논의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 투표를 포함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임 의원은 특히 기계적 통합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광역단체 간 통합에 따른 시군구의 역할과 위상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행정안전부 등이 두 단체장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